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? 숨바꼭질해서 누나 찾으면 누나가 껌줄게 알았지? 그러면 누나 숨을 테니까 여기서 눈 감고 기다려 알았지? 자 눈 감아 못하나? 그러면 재롱아 너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있어 알았지? 뒤돌아보지 마 거기 있어 뒤돌아보기 없게 기다려 안돼 뒤돌아보기 없게 어 그래 기다려 기다려 찾아라 걸어쳤네 아니야 뒤돌아보기 없게 했는데 너 보고 있었으니까 반칙이야 그치? 그러면 여기서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너 여기 있어 누나 숨을 테니까 기다려 알았지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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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라고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숨바꼭질이 성립이 안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재롱아 앉아 재롱아 게임이 재미가 없어? 엉망진창이야? 아니야 잠깐만 앉아 앉아 너를 안쪽에 넣어놔야겠어 앉아 자 기다려 기다려 와서 와서 보기 없기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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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왜 중간에 오냐고 야 재롱아 야 너 나이 드니까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엄청 잘 기다렸는데 그치 그러면은 빠져버려버려 자 앉아 눈 감아 아 눈 감아 어떻게 가르치지 엄마 눈만 감으면 숨바꼭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 감아 기다려 기다려 우우 잘 찾는데 알았어 자 재롱아 우리 재롱이 이제 흥분 상태로 들어갔어 어 그거 가지고 너무 작아 알았어 그거 가지고 너무 작아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같이 한 번 감 줄게 공 꼼짝이야 꼼짝이야 꼼짝 이리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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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아지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잠깐만 알았어 껌 죽게 바쁘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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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찹쌀 샥 샥 감사합니다.